불황으로 조선과 자동차 업종, 하청업체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.56%로 한 달 전보다 0.05%포인트 올랐습니다. 조선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한 달 전보다 0.1%포인트 오른 0.58%로 집계됐습니다.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한 달 전 1.78%에서 1.79%로 소폭 상승했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신용대출 영향으로 0.25%에서 0.27%로 올랐습니다.